마치 할로윈의상에 왔습니다. 마치 할로윈 왜 마지 가기를 그렇게 하시고 바로 모자와 망토 먹는게 아니죠? 아 맞지? 바로 망토입니다 여기 보세요 아 대충 아 됐다 빼고 가만 가만 돌아갔어 망토 다 벗겨진거 봐 저기요 마법사님 안 돼 이거 널 법사로 만들어주는 모자라고 이걸 써야 해 아마야 카마가 사라졌다 뭐하십니까 법사님 아 귀엽다 아이고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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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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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으음 법사십니까 법사십니다 우리 하마찜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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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마법사님 저기요 마법사님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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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음